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2023학년도 특란도 특강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바로. 자 이 특란도 특강은 모토는 강력한 유형 분석으로 수능을 물리치다. 유형을 분석하는 건데 킬러 유형 분석 강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킬러의 유형도 좀 변화를 하고 있어. 그런 변화에 발맞추어 2023학년도 개정판이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강의 교재는 자 이게 강의 표지야 교재 표지야 특란도 특강. 표지 이게 본책 표지 이것이 분석집의 표지가 되겠다. ppt는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좀 강렬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 참고하도록 하고 두 권이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학습 대상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당연하겠지. 개념과 기출문제에 대한 기초가 있는 수험생. 개념 학습이 당연히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는 여기서 모든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킬러 주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주제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한 개념 공부 그리고 기초적인 기출문제들은 풀 수 있어야 돼. 여기에 기출문제들도 킬러 기출이 있기 때문에 그 단원에 해당하는 킬러 기출은 안 풀려 있어도 기본 문제들은 풀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바로 이 특란도 특강이다. 그리고 킬러 문항 대비를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지금 주제는 뉴턴 역학과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열 역학 올해 새로 추가되는 전자기장까지 이 주제들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자 교재 구성부터 한번 볼까? 총 문항 수는 221문항 엔제 형태를 띄고는 있는데 유형 분석을 하고 킬러 유형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스킬을 알려주고 너희들은 그걸 반복해서 연습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강좌가 바로 이 특란도 특강이라는 강좌야. 221문항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문항 수가 많이 늘었어. 작년에 200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200이 좀 안 됐는데 이번에 221문항으로 조금 늘었다. 리뉴얼이 약 40% 정도. 전문항 개정이 아니라 40% 정도가 교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자작문항이 68%, 한 7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고난도 기출문항, 기출문제 중에 특란도 특강에 들어있는 것은 32% 정도. 한 30%, 7대 3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 7대 3. 자작문항과 기출문항이 7대 3 정도. 기출문제들은 다 준킬러 이상, 준킬러 킬러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본교제는 대표기출과 케이스문항, 실전복습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대표기출은 유형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그리고 케이스문항들이 있는데 대표기출 문제랑 똑같은 케이스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랑 같은 카테고리의 자작문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온 것만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란드 특강은 출제된 것들에 대한 유형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서 파생되어 나갈 수 있는 그 유형에서 파생되어 나갈 수 있는 신유형들이 케이스문항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출문제에 대한 유형 분석이라고만 보면 안 되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앞으로 나올 문제들에 대한 유형을 규정해서 그것들을 반복 연습하는 책이 바로 이 특란도 특강이야.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들이 공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실전복습 문제는 그 케이스문항에서 다뤄뒀던 것들을 연습할 수 있게 각 챕터별로 뒤쪽에 구성이 되어 있다. 분석집. 분석집에는 회독 문제가 들어있는데 다시 한번 풀 수 있게. 2회독할 수 있도록 문제의 크기가 한 90% 정도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다시 들어가 있어. 그래서 2회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만 그 어떻게 생각하면 3회독을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다시 그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잖아. 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책은 바로 그 문제 옆에 그림이 다시 들어가 있어. 본 교재에. 그림이 다시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필기를 하거나 거기에다가 1회독을 할 수도 있다. 알겠지? 그래서 본문에 문제 있고 그거랑 관련된 똑같은 그림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분석집에 회독 문제가 다시 한번 포함이 되어 있는 책이 특란도 특강이다. 핵심 포인트. 분석집을 보면 알겠지만 대단히 충실하게 되어 있어. 그냥 해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을 풀고 안 풀렸을 때 포인트에서 힌트만 얻을 수 있게 힌트만 얻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게 그래도 안 풀린다면 알고리즘이 밑에 있어. 이 단계를 거쳐서 한번 풀어봐.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보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때는 해설을 보는 거지. 더 여러 번 도전해 볼 필요는 없다. 알겠지? 근데 뭐 안 풀린다고 해서 바로 해설 보고 그냥 끝. 이해됐네. 이렇게 가면 안 돼. 킬러 분석 특강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력 향상을 꾀하는 거잖아. 너희들이 뭐 2, 3등급까지 왔어. 거기서 어떻게 1등급 만점으로 가는가. 그걸 노리는 책이 바로 이 특강도 특강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 너희들 문제가 안 풀리면 특히 문풀 단계에서는 바로 해설을 보면 안 되잖아. 그치? 해설 보지 않고 도전을 해보고 머리를 써보고 고민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해설집에 도움을 받지.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교재 목차.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으로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원래는 4개였어. 작년까지 4개였는데 작년에 전자기 파트가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되며 리뉴얼이 됐다. 그래서 1단원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게 새싹 단계, 새싹 2개 단계, 새싹 3개 단계, 꽃봉오리가 맺힌 단계, 만개하는 단계. 사실 이게 뭐 이렇게 각각 독립 단원이기 때문에 점차 점차 너희들의 어떤 이제 실력을 확장해 나간다기 보다는 하나하나가 독립 주제로 되어 있어. 그냥 한번 만들어 봤어. 알겠지? 여기까지 다 공부하면 만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뉴턴 역학 뉴턴 역학에는 빈면 유형 그리고 실이 끊어지는 유형 평균 속력의 활용, 운동량 보존 특히 요즘에 평균 속력의 활용이 2022학년도에 정답률이 30%대로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대단히 중요도가 높아졌고 운동량 보존이 두 문제가 출제되는 거 알지? 운동량 보존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지.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형들이 포함이 되었다. 빈면 유형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 문제야. 고난도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실이 끊어지는 유형도 마찬가지지. 실이 끊어지는 거 홀릭이지 홀릭 평가원은. 실이 계속 끊어져. 그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숙달을 하는 거지. 에너지 파트 시간과 공간 통합 사고형이 첫 번째 테마로 되어 있고 공면 유형, 공면을 따라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있지. 아주 좋아하지 요즘에. 특히 공면 유형과 통합 에너지 유형이 두 가지를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공부를 해줘야 돼. 작년 수능 20번이 공면 유형에서의 통합 에너지. 탄성 퍼텐셜도 나오고 역학적인 에너지 보존도 나오고 마찰에 의한 역학적인 손실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 에너지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공면 위에서 묻기 때문에 공면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확장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력 장래의 용수철. 연직 면에서 나오는 거. 개정 첫 해에 아주 핫했던 주제인데 작년에 약간 주춤했지. 다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중력 장래의 용수철 잘 보도록 하고 연직 면도 있지만 그리고 빗면도 있단 말이에요. 빗수철은 아직 안 나왔는데 빗면 위의 용수철, 빗수철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 에너지 유형에는 마수철도 들어가 있어. 마찰 면 위의 용수철도 포함이 되어 있다. 알겠지? 그래서 작년과는 주제들이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거의 주제들이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뭐 하나가 빠졌지. 다조건 에너지 유형이 빠졌는데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에너지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무슨 무슨 에너지는 무슨 무슨 에너지의 몇 배다라는 조건을 주는 것을 우리가 에너지 유형이라고 하는데 개정 이후에 출제 빈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따로 빼놨어. 따로 빼놓고 올해 유평이나 구평을 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커리에 포함을 시킬 예정인데 근데 여기 나머지 문제들을 풀다 보면 그 에너지 조건들이 다 조금씩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게 주제 하나가 날라갔다고 해서 오 나 그걸 그거 잘 좀 약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분산되어서 필수적인 것들을 포함시켜놨으니까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지? 항상 그 우리가 진화에 가는 수능에 대해서 대응을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돼. 나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책을 구성하고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야. 알겠지?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라오면 돼. 특란도 특강은.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 특수상의성 이론. 특수상의성 이론이 다양한 주제로 출제가 되고 있잖아. 다양한 주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빛의 진행, 빛이 퍼져나갈 때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상대방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게 가장 대표적이지. 그리고 물체 운동, 우주선이 운동하는 것 또는 광년 문제 이런 것들이 물체 운동에 대한 얘기고 동시성의 상대성. 한 관찰자가 보니까 두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이 동시인데 다른 관찰자가 오면 동시가 아닐 수 있다. 사건의 선후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동시적인 상대성이지. 그리고 하나 또 여기서도 빠진 게 있지 바로 뮤원의 소멸. 뮤원의 소멸에 대한 것들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뺐어. 마찬가지로 따로 단락을 구성은 다 되어 있는데 포함을 시키지 않은 건데 최근 출제 빈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리뉴얼이 된 거야. 마찬가지로 6평과 9평에서 출제가 된다면 실전 300이나 파이널에 포함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연력학 작년에 부피온도 그래프가 나왔잖아. 특강 특강에서 부피온도 그래프를 설명했었지. 연력학 그래프에서. 이 부피온도 그래프 같은 경우는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잖아. 물리학원에. 나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특강 특강에 넣었었고 그게 출제가 된 거야. 알겠지? 학생들이 그래서 강민웅이 왜 부피온도 그래프 가르치나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야. 특강 특강은 나온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것들의 유형을 규정해서 그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연력학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PV 그래프를 기본으로 해서 PT 그래프랑 부피온도 그래프까지 보게 될 것이다. 열기관 표 그래프 효율 문제지. 요즘 들어서 아주 핫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연력학 문제고 고난도로 언제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 놓았다. 자, 전자기장. 이제 이게 아예 새로 들어온 단원인데 전기력 문제 있지. 점전화끼리 밀거나 당기는 전기력 문제. 그 전기력이 작년에 그래프로 출제가 됐는데 그래프를 보여주고 그걸 판단하는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출제되는 것은 전화 판별 문제지. 얘가 양전화냐 음전화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킬러 문제들을 접근해 갈 것인가. 그걸 테마 하나로 구성을 했어. 어차피 얘는 전기력은 주제가 하나고 원리도 하나야. 쿨롱력 하나 아니야? 쿨롱력 하나. 그래서 테마 하나로 구성해서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고 자기장도 마찬가지야. 합성자 기장을 구하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게 4페이지에 출제가 됐는데 합성자 기장의 고난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파트가 바로 이 전자기장이야. 그래서 특라우트 강의는 처음으로 2단원의 주제가 포함이 되었다. 수능이 변하면 강사도 변해야 돼. 강사가 만드는 책도 변해야 되고 강의도 변해야 돼. 알겠지? 항상 그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또 너희들이 나한테 원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하겠다. 알겠지? 자, 특강, 특강. 특득이라고 하는 특특강의 학습법. 당연히 1회독, 2회독. 최소 2회독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3회독까지 진행을 하는 게 맞아. 자, 첫 페이지에 열면 테마 시작할 때 특특 핵심과 특특 노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특특 핵심과 특특 노트. 이게 비어 있어. 비어 있어. 내가 수업에서 진행하는 걸 너희들이 직접 써야 돼. 직접 써보라고. 알겠지? 분석집에는 그런 것들이 문학마다 필요한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앞에다가 다시 정리하지 않았어. 수업에서 정리를 하면 너희들이 직접 써보라고. 정리된 거는 분석집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문학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 거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내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테마가 시작되기 전에 한 번 쫙 정리를 하거든. 그걸 직접 손으로 써보고 핵심 개념들을 정리, 수업하는 걸 정리하고 너희들이 다시 한 번 복습하는 빈 페이지를 넣어놨으니까 스스로 직접 정리해봐. 두 번은 쓰고 시작하자. 그게 곧 개념 공부다. 킬러 스킬, 킬러 개념 공부. 직접 써보는 단계를 위해서 앞부분에 이런 페이지를 마련했으니까 수업 잘 듣고 정리해본다. 대표 기출문제, 수능에서 출제된 대표 문항들. 내가 테마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다룰지에 대해서 기출은 어떻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기출문제들 심층 분석하면서 앞부분에 문제 분석에 대한 거, 핵심 원리도 들어가 있고 잘 보이진 않지, 그렇지? 잘 보이진 않을 텐데 문제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핵심 원리나 그리고 해설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 그리고 포인트,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대표 기출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게 되면 당연히 뭐 핵심 원리, 알고리즘, 핵심 포인트, 풀이법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케이스 및 실전복습 문제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케이스, 대표적인 케이스 이거 대표 기출이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거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고 여기서 확장된 케이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 봐야 돼. 케이스 문제들은 전부 다 대부분 특별하지 않으면 자작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 실전 복습 문제에만 한 30% 정도의 고난도 기출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케이스 문제들은 다 자작 문제로 되어 있다. 자, 개별 문제 풀이를 하고 해설 강의를 수강하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고 강의를 수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내가 너무 좀 실력이 비쳐날 경우에는 풀지 말고 해설 강의를 먼저 본 다음에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야.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최상위 학생들은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을 취하고 나는 최상위는 아니고 중위권이나 조금 불안한 불안한 2등급 정도? 3등급, 4등급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강의를 보면서 배운 후에 그걸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방식을 취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건 너희들이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학생마다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튼 기본적으로는 문제 푸는 단계가 수업 전이든 수업 푸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수강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 케이스 문제들은 100% 수강을 해줘라. 알겠지? 케이스 문제들은 반드시 수강을 해줘. 알겠지? 수강을 해주고 프리법을 스스로 정리하는 정리하는 게 중요해. 정리하는 공간들을 다 마련해 놨기 때문에 핵심 원리들도 정리가 돼 있고 알고리즘, 풀이 다 분석집에 있지만 스스로 정리하는 페이지를 오른쪽 페이지에 마련을 했고 아래쪽에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정리하고 체화하는 데에 잘 활용을 해주기 바란다.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고 아래쪽에 핵심 원리 수업에서 진행되는 거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이 똑같은 그림을 다시 넣어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의 발문을 분석하고 그림을 분석한다. 그리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단계를 오른쪽에 꼭 정리를 해보기 바래. 문제 푼 다음에 그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밑에 알고리즘을 직접 너희들이 한번 써봐. 나는 이렇게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들을 접근했다. 알겠지? 또는 선생님이 수업한 것들을 보고 이해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내가 풀어내지 못했어도 아,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풀어내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어. 케이스 문제들은 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정리해보기를 바래.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실전 복습 문제인데 현장 강의에서는 과제로 나가는 부분인데 온라인에서는 따로 카테고리를 마련해서 선택 수강이라고 위에 올려놨을 거야. 그러나 가능하면 모든 문제 풀이를 다 보고 공부를 하는 게 맞아. 여튼 실전 복습 문제들은 그런 케이스들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은 약간 더 좁아. 그래서 한 페이지 한 문제씩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그림이 그대로 다시 들어가 있다. 이번엔 좀 중앙 배열을 했어. 원래 왼쪽 배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걸 보니까 얘들을 분석할 때 왼쪽 부분이 있으면 그건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대한 물체의 운동이 있으면 오른쪽에 정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중앙을 배열해서 중앙 배열을 해서 조금 더 편의성을 높였다. 그리고 얘들도 문제를 풀어보고 왼쪽에 포인트라던가 알고리즘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 오른쪽 페이지도 마찬가지. 케이스 문제들은 두 페이지에 한 문제가 들어있고 실전 복습 문제는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들어있다. 알겠지? 모든 문제들을 너희들이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뉴턴역학, 특상, 연력학, 그리고 전자기장에 대해서 실력 향상이 있을 거야. 명심하도록 하고 2회독. 2회독은 분석집을 이용을 하면 돼. 책을 이용해서 1회독을 진행했다면 2회독을 분석집을 이용하는데 분석집에 다시 이렇게 문제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물론 밑에 핵심 원리나 포인트나 알고리즘이나 해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바로 옆에 해설집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문제들을 그래도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 번 넣어놨기 때문에 해설이 있어도 다시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겠지. 그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건데 옆에 해설이 있어서 다시 풀기 힘들어요. 그러면 뭐 책 3권 만들어줘. 책 3권 만들어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했어. 알겠지? 전문항을 재풀이하고 약전문항들을 선별해서 파이널 기간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8월달 여름 시즌이잖아. 여름 시즌부터 숙달하는 과정을 이 수능 전까지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똑같은 문제인데 다시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새로운 문제들은 실전모의교사에서 계속 볼 거 아니야. 너희들이 약전 문제들은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풀어나가는 과정을 계속 숙달하고 반복하고 채화해야 돼. 그래서 내 거를 만들어서 아주 시험 문제 풀 때는 편안하게 그 풀이법이 생각이 나서 정리할 수 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해주길 바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자, 만점으로 이끌다. 나의 슬로건 아니야. 너희들의 물리학원 만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책을 만들었고 강의를 진행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책의 끝 그리고 올해의 끝에서는 너희들이 꼭 좋은 결실을 얻어서 꽃이 만개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